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세상은 워낙 다양해서 똑같은 일이라 해도 어떤 사람은 골머리를 앓지만 또 어떤 사람은 천하태평입니다. 청와대 앞길에서 이 추운 날씨에 노숙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꼬박꼬박 광화문 집회에 나가서 엄동스란을 무릅쓰고 목소리를 높여서 정부를 질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익과 비용을 따지면 나이가 든 사람들이 해설은 안 되는 일입니다. 남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나이 든 분들은 지금도 나라를 걱정해서 그런 활동에 기꺼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가운데 대다수 사람들은 관심이 없거나 아예 생각하고 싶지 않거나 아예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지금 국회에는 세 가지의 매우 중요한 법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동형 비례제를 기반하는 선거법 개정안 두 번째는 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는 법안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이 올라 있습니다. 이들 법안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중장기적인 파급효과라는 것은 매우 큽니다만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지만 그런 조짐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국민들의 무관심을 이용해서 수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과 여당 2중대, 3중대, 4중대 그런 단체들이 합동작전을 펼쳐서 아마도 세계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킬 것으로 봅니다. 질문입니다. 여당과 군소정당의 움직임이다. 여당과 정의당 등 군소정당으로 구성된 이른바 4 플러스 1 협의체, 4 플러스 1 동맹은 초거대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서 큰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이 마음만 먹고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결심만 하면, 우리들이 힘을 합치기만 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인가 아닌가는 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이 국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일인가 이런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힘을 합치기만 하면, 우리들이 결심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되기만 하면 국민들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나 사람들이란 존재는 자신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힘을 스스로 제어하거나 억제하거나 관리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본 것처럼 여당과 2중대, 3중대, 4중대는 자신감을 갖고 한껏 고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한신당의 박지원 위원은 집권 세력과 그 핵심 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대신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자유한국당의 한교환 대표는 지금 범여건에 강공을 하지만 4 플러스 1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법안을 전부 통과시켜버리면 끝이다. 박지원의 이야기입니다. 전부 통과시켜버리면 끝이다.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냥 패스트트랙 법안을 전부 다 통과시켜버리면 끝이다. 박지원 위원은 주장에서 주어는 한교환 대표지만 이 주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 부의되어 있는 법안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말은 이렇게 제 얘기는 들립니다. 국민 대다수가 완강하게 거부하더라도 4 플러스 1 회비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전부 통과시켜버리면 끝이다. 전부 통과시켜버리면 끝이다 이야기죠. 박지원 씨는 더 솔직한 이야기도 들어놓습니다. 선거법 초포결 이후에는 바로 총선정국으로 들어간다. 선거법 개정 반대자 중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내년 5월 이후에는 만날 일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다시 볼 필요가 없던 사람이라기야.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제 더 자신과 혹은 자신들과 인연을 맺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일입니다. 어떤 법안도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과 경제활동과 밀접한 영향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또 한 사회의 진로와 항로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이 큰 그런 법안은 우선적으로 첫 번째가 정의로운 법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법안의 직접 간접 파급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나 부작용보다 훨씬 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수 국민들이 법안을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 조건 모두에서 지금 4 플러스 1 해비치에서 강행하려고 하는 법안들은 다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세 가지 조건 중에서도 어느 것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그들 법안은 법력권, 좌파연합들이 장기직권과 영구직권의 도구나 수단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그런 법안들입니다. 다수 폭증을 통한 그 법안들은 전체주의 길로 한국사회가 달려가는 데 대단히 긴요하고 필수적인 법안들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통과시켜야 될 세 가지 법안이 있어야 한국사회가 전체주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일종의 주춧도를 확보하는 셈입니다. 21세기의 한 시점에 전 세계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왜 대한민국이 나아가려 하는가? 왜 대한민국은 어렵게 만들어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건강부터 훼손시키고 허물어뜨리려고 하는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신에 전체주의 체제로 달아날려고 돌진하려고 그리고 그렇게 밀어붙이려고 왜 그렇게 시도하는가? 그런 안타까움과 불안과 걱정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생각해보면 그들은 운동근 활동을 하면서 독재체제를 미워하면서 그대로 독재체제를 배웠습니다. 미워하면서 배운다는 우리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구나 그런 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국회에서 한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여당과 야당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